아 저요? 저요? 저 에미아헤드 키고 있을게요 아니야 가 아 수리비 개나오겠구나 그니까요 저 템 어차피 템 껴도 그거 아닌가? 한방 아닌가? 혜택이 없어가지고 아마 아니 비가 71인데요? 가면 썰린다 가면 썰린다 가면 죽고 가면 죽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뭐지? 음 어차피 그 템 뭐 있어? 뭐 붙어있어? 그 템에 뭐 아무것도 없지 잠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 잠재에 있어요 보스 데미지 예? 야 보쌈 세팅을 벌써 해보셨네 와 공속 치댐 그냥 잡음 아니야? 와 보스 데미지 왜 이렇게 많아 치명 상세 바르셔야겠네 저 보스 잘 잡겠는데요? 한장은 못 잡아 진짜 지 기 삐고 싶다 어 보스 잘못 저 불러줘요 저잔 지 기 삐고 싶다 야 너 몇 강이야 그거 카브루? 카브루는 8강이요 어 다 8강이야? 자? 네 고정강 넣어놨습니다 11개 오 나이스 나 무야지 지나가서 혈 뚫리겠다 야 너 저기 그 그 영광짜리나 아무거나 있고 가서 렉 테스트라도 해보자 왜냐면 너 렉 있는지 없는지 인터넷마다 좀 달라가지고 내가 렉 때문에 두달동안 제대로 못했거든? 진짜로? 인터넷이 저도 바꾼건데 안좋아가지고 아 그래? 근데도 안좋은거 같긴해요 지금 아 그래? 느껴져? 너 어디로 바꿨는데? 저 KT였는데 여기서 좋다는걸로 바꿨는데 SK? 그냥 그대로 KT인데 아 KT에서 좋은걸로 바꿨는데 안좋다고? 네 그런데도 아직 안좋아서 일단 가보자 그러면 KT 피한건 왜이렇게 다 안좋냐 아니 요즘 KT가 옛날 KT가 아닌가봐 그니까 그냥 KT가 원탑인데 근데 놀랍게도 무야지 저도 KT입니다 나도 KT인데? 요즘 다 KT인데? 당연히 KT지 아 근데 지역마다 다 달라 지역 차이인가? 지역이 신나 봐 지역 차이 지역 차이 오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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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분부터 아니야? 오탐? Q custom Q KT Q Q Q OK Q Q Q 야 근데 오늘 보스 다른데 올라나? 저녁은 올 수도 있겠는데 중간이나 뭐 도깨비 올 수도 있나? 그럼 우리 55분에 모여요. 용암 이체 빙빙 아 중간 온대. 오 재밌겠는데? 도깨비도 온대 오 재밌겠다. 용암 몇 분부터지? 1채널이? 1채널 9분. 그 다음에 16분부터 서란, 두어프, 사막 이렇게 1, 2채 겹쳐. 그러면 2채널로 가서 싹 다 먹자. 다 먹어버려 용암 쟁 재밌어 그래 쟁은 다 와야지 재밌어 장비 파괴도 좀 하고 이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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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누이 역시 경찰 말고 있어? 너 몸에 너무 좋잖아 아 근데 진짜 파편 파피 너무 안나오는데? 파파고 고마워 피세계랑 C 6채밖에 없어 아 맞다 앨리스 언니가 그 학살림 디코로 그거 보내줘야 돼 야 학살아 야 너 장비 깨줘도 되니까 해봐 해봐 어 네 15분 맞네 오 오 못 웃겠다 공간도 보ены 야 너 마크 설정이 뭐 이상하다던데 뭐 마크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는데 저요? 저 저번에 알려줘가지고 시청자분들이 투하라 저 한번 봐봐 마크 설정이 이상하다 아 GUI 말하는거에요 여러분들? 태양의 파편 나이사 나이사 GUI가 1니까 너 비킬거야? 아 GUI 3으로 해 너 비킬거야? 어 이거 빨리 잡아야돼 C도 같이 간다 어차피 다시 돌아갈거야 GUI 3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램 설정을 안되있다고 하는데 은성아 저거 좀 알려줘라 램 설정 여러분들 모바일렉 지금 아프리카 자체가 다 그렇대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그냥 일을 안하거든요 여러분들 돌아간다 이제 숭리님하고 학살님하고 고탐 영화 적힌 지도 보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비코 어 아 네 넵 세미형 집에 키우는거 뭐임 뭐 이 치타같은게 뭐에요 뭐 숭리가 전에 길드 들어오기 전에 계속 아까 사냥하면서 아니 제가 못하면 손해니까 아 맞다 오늘 그러면 용암보스까지 있고 룸보스까지 있네 연단원서 있구나 아 눈부가 있구나 야무진데 그러면 이거 태양의 파트는 자리 맡겨놓을까요 용암 가기 전에 어 그러면은 한 좀 많이 어 그 내가 누구한테 준다 했었는데 누구였더라 벚꽃단이랑 중간 벚꽃단 중간중에 그 뭐야 할사람 물어봐 일단 중간부터 물어봐라 혹시 중간중간 어 1시간 반? 1시간 반 맞나? 어 지금부터 10시 반까지 그냥 보스 끝나고 올게 보스 끝나고 온다 아니 중간이 아니 중간이 오면은 그냥 오케는거고 그냥 전부 주면 되는거지 아니 그 저기 벚꽃단 주면 되는거지 뭔 상관인지 하편 메인자리 1시간 말씀하시는거죠? 아니 그냥 보스 올 때까지 아 보스 아 내봐 낙지 응응 단위님이네 저도 이쁩니다 형 55분까지 모인다고 했지? 아 55분까지 아 55분까지 우툭이는 나갔습니다 일어나신 분들 깜짝 놀라시게 갑자기 학살이 있고 어제 면접받는데 학살이가 붙었나? 몇시에 오랄까? 8시? 지금부터 오라해 지금 오면 될 듯 그럼 화장실 다 되어오겠습니다 아니 안 갈 기가 아니라 오라 그래 아니 오라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아 시메인 아니 아니 보스 오라 그러라고 아니 아니 보스 좀 와줘 제발 여러분 더 올 것 같은데 50 54분이다 헤비도 온다 하지 않았어? 헤비였다 있는거 같은데 압도적이지 않으면 패치 하루 남았는데 돈 안쓸려 하겠지 이제 슬슬 정리하고 챙기고 오기 이제 지금 한참 가야 돼 c파편이랑 b파편 넣었습니다 과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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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일 드디어 상자 까는 거임? 아 내일 드디어 뭐 아니 근데 영감님이 진짜 저런 거 야무지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고장강도 이유 있긴 하지만 내 상자에 큰 마음 상자에 있는 거 못 보겠어서 그냥 다 깠는데 꼴비기가 싫어 아 이거 상자도 티켓처럼 보관되면 좋겠다 어 셀커 상자에 넣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셀커에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셀커 같은 건데 그 누구 주려고 쓰는 게 아니라 셀커에다가 그 1, 2, 3, 4, 5, 6번 킥슬롯으로 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버그 아니에요? 아 버그 아니에요? 근데 이거 비속템인데 어차피 제 엔더에 넣으려고 하는 거여가지고 사보자 여기 가자 아 큰 마음도 뭐 3 뽑고 싶으면 안 끼겠지 리스야 나 30만원 빼갈게 룬 그거랑 팟톡에 보냈어? 어 지금 보낼게 오케이 보보보도 챙겨가자 이 파티는 네 큰 마음도 악서 앉을 거 같구나 다 물약 챙겨 네 다 물약 챙겨 네 아.. 파티 생성 없다 방어도 없어 뭐야 코르공 뭐야 코르공 야 그래도 판토르 이제 2개, 5개 6개, 7개 7개, 8, 9, 10 11개 남았네? 적중이 문제다 적중이 11개? 야 옥수수 내놔 네 야 학살아 그 엔더에 장갑 넣어놔야 된다 아 학살이 템은 일단 고치지마 아 그런가? 감사합니다 학살이 템 고치지마 안 터져서 그냥 농담 안 하고 그냥 지기삐고 싶게 그냥 터졌으면 좋겠다 다 터졌으면 좋겠다 카브라한테 왜 그래요 그 물약? 물약은요 쟤? 물약은요 쟤? 물, 물약은 먹어 해피 저, 저 말린 케이프 있어요 응? 그거 말고 물약 말고 어? 일파티 파티 부탁드립니다 아하 와 쟤 엔더테도 어지러운데? 잘 모르겠어 너 엔더테도 내가 해볼게 조약도를 무슨 6세트 넣어놨어? 아 이거 아까 하하하하하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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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넣어둔거야 잠깐 오해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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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도 있는데 팝콘 아 팝콘 저번에 구경하러 갔는데 주셔가지고 아 그 안 끼어놓는 스타일이야? 아 좋은거일 수도 있으니까 아 좋은거일 수도 있으니까 아 무기를 넣어놨구나 1파티, 1파티 열어라 네 잠시만요 4명이서 밥을 오 다 챙겼다 오케이 오케이 나 파티 걸었어 이거 뭐 너무 많이 뿌뻑뿌 곱뿌 음식 챙겨 옥수수빵 옥수수빵 먹으면새 obtain다 bob Hos 아유 이 새끼 거위물인 것 같은데 아 진짜 어 엔더상자 아 왜 그래요 아니 너 무슨 말 한 장이랑 이름표를 왜 넣어놓은 거야 엔더상자에 교단이랑 MBTI 똑같을 텐데 나중에 정리 한번 해야겠다 뭐가 똑같아 MBTI 학살림이랑 MBTI 똑같을걸 ISAFP야? 어 ISAFP? 어 나랑 나도 ISAFP인데 상호도 ISFP야? F라고? 상호는 F 같긴 했어 응 그래 난 퓨우 퓨 아 님들 용암 보스 장소로 옵시다 고고 무시나 힐 좀 주라 들어갑니다 뭔가 안 오는 분위기 왜 다른게 아 진짜 오늘 겐지 영상 보니까 겐지 하고 싶네 안 되겠다 나 진짜 못 참겠어 나 말리지 아니 근데 겐지 영상 보면은 겐지 말려 겐지 말려 이거 안 돼 이거 진짜로 노조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니 아니야 도깨비 없는데? 아 영장 파밍하고 있는 건가? 아 파밍.. 파밍인가 보다 뒷방 파밍하고 있네 도깨비 룸보 때만 오는 거 같은데? 음 좋다 아 룸보 동시 젠이구나 음 그러면 우리 1채널 록이고 2채널로 바로 튀어가자 뭔 말인지 알지 엘리 엘리 야구지게 룸보는 10시 10시 반 10시 반 확인 우리가 룸보 끝나고 에메랄드 시켜야 할까? 아 룸보 끝나고 에메랄드 시켜야지 오케이 아니 오늘 학살이를 존나 키워야 되네 야 오늘 진짜 오늘 목표 에메랄드 시켜야지 다 하고 학살 구강 그 다음에 필메란드 구강 아 필메란드 저기 라로시 구강 라로시 구강? 해보자 라로시 구강 진짜 큰 산이 남아있구나 아니 근데 학살 구강은 딱 이해했는데 갑자기 라로시 구강이 누가? 화받았네 바로 화받았네 한 번에 10강까지 한 번에 그 핫방울로 달린다고 아니 산을 2개를 빌어야 되는데 네 아 그러면 학살이 9강까지만 하고 너 10강 할 때 하자고? 네 알았어 알았어 제발 핫방 해주라 로시랑 제발 핫방 해주라 핫방 해주라 빨리 끝내고 싶어 아니 근데 쟤는 마귀가 걸려서 안 돼 저 진짜 강화 버튼이 무섭습니다 야 근데 로시야 나 너 보면 좀 약간 좀 그거 할 거 같으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인형탈 풀세트로 장착하고 오겠습니다 대기 시간에 너랑 나랑 안 마주치게끔 인형탈을 쓰고 우리 집에 올 수 있겠어? 예 알겠습니다 어 나도 안 보겠고 왜냐면 너를 보면 이게 좀 약간 그 한상이 깨지 어 아니 한상이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어 오 죽을 날고 봐라 아니 방송 시작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학살님 날개 스킨 빼주셔야 되니까 추잉이도 응 왜? 왜? 아니 이 새끼 무슨 학살이 뭐 당근 두 개를 쳐박아놨네 이거 지기 삐고싶네 그냥 진짜 형 라노시 스킨 아니야? 라노시 스킨? 나 라노시인 줄 알았는데 내가 먼저 썼는데 내가 먼저 썼는데 실매 형 이거 뭐야 근데? 그 전사 있잖아요 여기 여기 있으면 돌산 올라가기가 빡세거든요 근데 빼내버 마시면 어 그러네 아 여기서 가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마나크 오로 가시면 돼요 꼭 여기까지 가야돼? 똑같다 이거 그거 아니면 저기 무력존 아래쪽까지 가야돼 아 여기 밑에선 못 가? 전봉 전봉 야 야 학살아 너 컴퓨터 사양 내 뒷방에 있는 컴퓨터랑 똑같네 뭐야 아 진짜요? 어 존나 2080 쓰고 있다네 2080 맞춘거라 되네 북한까지 되게 디녀야 여기 맞춘지 되게 오래 했어요 하나 맞춰야겠다 돈 많이 벌었잖아 어? 근데 잘 안되네 은성컴이라고 아니? 은성컴? 은성컴이라고 한 600만원 왔으면 돼 오오 빨리 있어야 되나? 마크 최저카 여기 사이 딱 여기 마크 최저카 좋은데? 어 화질 지린다 마크 최저카도 최저카인데 그거 방송컴 게임컴으로 쓰기 존나 좋아 그거 다 들어가고 좋아 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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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확실해 네 2채가 더 빨랐어요 그래서 2채가 더 빠른거 아 2채를 가자 그러면 네 근데 얼마 채 안 나잖아 맞아 엄청 큰 아 그래도 그래도 20초 10초라도 10초 정도 늦게 잡았으니까 밀렸을걸 10초 정도 10초 정도 10초 정도 8초 차이 난데 8초 차이 아 아 미체로 가자 아 5분 전 이거 말해도 다 까먹으시니까 1분 전에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야 팩폭 좋았습니다 야 학살아 네 제이 눌러서 어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설정 있지 어 제이에 왜 아무것도 없지 제이 아무것도 없나 예 예 제이 없어 네 누르는데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 어 그 지도 뜨는거 맵 뜨는거 단축키 뭔데 아 맵 여는거요? M이요 아 그럼 M 열고 그 밑에 보면은 설정 있지 네 그거 눌러서 멀티플레이어 그 다음에 음 어 네 두개 다 체크 해제 그리고 저장 어 전 잘 안먹어요 안했는데? 어 난 엄청 많이 먹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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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이것도 아 스킨 아 스킨 진짜 지기삐고싶는데 이게 뭐냐 이거? 어 어 저도 강 아 저 강제로 한거에요 이거 와 나도 이거 파란색으로 해주세요 야 나 이거 야 도깨비 온다 오케이 오 오케이 어 확 윈 야 트아라 네? 너랑 나 영짱이랑 빠뽀 영짱이랑 빠뽀 영짱 근데 파밍 중인데 뒤팝 오겠지 지금 뒤팝 파편 구하고 있잖아 아 파밍 나가는데 어어 겐지 뭐야 도깨비 지금 여기 많이 들어와있어 지항 써봤습니다 흐흐흐흐 한둘 한둘 세넷 쿨잡일거야 숨어있으면 되나 이렇게? 겐지 하던 것처럼 해봐 어 겐지한테 정면에서 들어갔는데 여기선 약하니까 얍삽이로 해야겠다 여보색 음음 그랬으면 좋겠다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아 우퉁이가 야 야 무적전 올라온거 아니야? 방금? 맞다 코드로 왔고 야 집중해 이제 다 물량 빠르지 내 빠르지 무적전의 목표입니다 무적전 아래 내려오면 진주로 한번 때리고 시작하자 진주 있는 사람 나 트우라 야 무적전 올라갈 사람 있어 올라올 수 있는 사람? 아니 오오오 단천불상 뒤에 오시면 진주드릴게요 우리가 못 올라가자 형제 싸움 하자 내려온다 빠져빠져봐 형제도 다 빠져봐 보스처럼 다 빠져 다 빠져 나 빼고 다 빠져 진주 던지고 온다 보스는 안 입을게요 히딩크 할게요 할거면 진주 던지고 나 로시 뒤 수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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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해 저기 있는 애도 다 개피해 잡았어 수찬이 나이스 돌산 아래 만파 보자 지금은 살짝 밀만한데 돌산으로 빌리지마 좀 뒤로와 빨리 필요없어 안 빨려도 돼 안 빨려도 돼 본인은 어디에 여기있어 지돌이 내려와있다 야 이거와봐 이거 빠뽀와봐 하이오 죽었다 빠뽀 오른쪽 돌산 아 죽였다 돌산 3개 왼쪽에 도전 블랙워크 올라간다 돌산 빨리지 말고 기둥 뒤로 다 올라왔다 내려오는 애들 영장 개피 너무 올라가진 않을게요 쟤네 스폰 스폰 찍었어 야 나갔다 보스 영장 죽였다 보스 내려봐 나 이거 50 아 50 50 50 60 50 50 표시리 팀 좀 돌려줘 출리 준비되면 말해줘 겥기해도 됐어 지금 3시 35 혼자 쓸고 하자 왼쪽 라인 왼쪽 라인 내려왔다 안으로 들어갈게 들어가면서 할게 멸시어 스클 잡았고 오스피 20퍼도 된다 이거 오스피 체크할 수 있는 사람 오스피 10퍼도 돼 야 한 명 살아있어야 돼 오스피 해야 돼 계속 야 다 와야돼 바로 와야돼 오스피 중앙에서 잠시만 10퍼도 돼 얘네 치는 중이야 안 치는 중이야? 어 치고 있어 치고 있어 조금씩 치고 있어 치고 있어 치고 있어 바로 날라와봐 중앙에 있어 중앙에 있어 죽었다 죽었다 나 중앙에서 죽었어 로시야 나 중앙 오? 오? 뭐 먹었어 일단 오케이 입국 고장만 나왔어 나왔어 나이스 야 1채로가 2채로가 2채로 네 5분 내로 서런 수리 바로 들어갈게요 뭐야 야 그 아까 전에 그 뭐야 다 좀 흩어졌는데 네 본대쪽으로 와야돼 그 도적 무시하고 나도 방금 도적한테 어그로 걸렸거든 어 본대쪽으로 와야돼 앞으로 넵 2채 서럼부터야? 응 2채 서럼부터 몇시? 몇시? 이제 16분 4분 남았네 서런 가있자 서런같은거 내가 1파티 들어가 있을게 그래 그 우리 인원 제일 남는 파티가 어디야? 그 꽃님 누나 파티 가면 돼 하긴 이거 서런 들어가는거 들어갈 때 말해줘요 나 서런 이하부터는 안싸울거니까 그냥 보스만 집중해 우리 보스 속에 있어 다 우리 서런 들어와있어 얘들아 들어갈게 네 들어갈게요 서런 메인으로 와 티뉴 아파티 네 도깨비 도적들한테 어그로 끌리지 말고 티뉴랑 네 저기 필명이 스턴너원 쪽으로 해줘 본대 네 네 얘들아 이거 끝나면 바로 두어프로 달리면 돼 네 네 스펀치고 해 스펀치고 네 로브 찍지 말고 진주 있니? 비구민아? 어 두개만 이거 티뉴 티뉴야 근데 이거 궁수들이 좀 밀대 들어가기가 좋지 않냐? 내가 맨 앞에 쓰려니까 그냥 넉백 맞고 아무것도 못하겠던데? 그니까 그게 제일 박스 어 어 그치 궁수들이 라인 푸쉬 해줘야 전사도 진입각이 나오지 전사가 앞에 뛰는가 맞어 맞어 그래서 내가 푸쉬해달라고 할 때 본대 푸쉬해달라고 할 때 그냥 궁수는 그냥 그 조사들이랑 같이 계속 푸쉬해줘 그 다음에 너빼 빠지는 거 대충 보이잖아 한 3, 4명 그러면은 그때 전사 들어가주면 존나 좋긴 해 그게 제일 베스트성 그래서 궁수 푸쉬할 때 본진에서 들어오는 거 한 번 보다가 진입강 나오면 우리가 뛰어 들어가고 티뉴야 쟤네가 먼저 들어오는 거는 뭐 한 번 자르고 들어가던가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타이밍 봐도 야 학살아 너 아까 전에 내가 알려준 거 제이 그거 다시 체크해 봐봐 왜 맵되지? 어 패스요 근데 이템으로 피할 만한데요? 내가 내 뒤가 안 박힌 건가는데? 뱅가림 다시 아 입구 대기 타는 거 보니깐 룰가 같기도 하고 근데 일찍 갈 수도 있고 1에서 4에서 14가 아니었구나 아 최달마다 해야 되구나 데미지 1,4 들어가는 거야 쓴 14가 아니고 아 아니 나 14 아니 14 야 7이 야 7강이 저렇게 약했었나? 아 아니 14 아니었어야 되는데? 아니 왜 어떻게 1,4가 돼 거짓말 치지마 거짓말 치지마 거짓말 치지마 어떻게 데미지가 1,4가 들어가 경타 데미지랑 4차 스킬 되는 문제 아니야? 아니 열심히 우빙 치면서 때렸는데 1밖에 안 들었다고 그래도 미스 안 떴네 어 아니 7강이 저렇게 쓰레기였나? 너무 하차하는데 그 정도는 아닐 건데 1,4가 아니라 빠르게 눌러서 그 손으로 맞는 어 맞아 맞아 아니 나 9강 도작일 때 4차 스킬 그 데미지 6 들어갔어 나 6강일 때 미스 들어갔어 미스 너무 근접해서 스킬 급히 누를 때 손으로 때리는 그거 나간 거 아니야? 1 데미지 아니 1은 말이 안 되는데 그냥 평타겠지 1분 남았다 네 도깨비 도깨비 뭔가 용암 빼고 안 오는 느낌이다 아버지 장비 아파 장비 터져서 그러는데 저도 한 개 터졌어요 차량 49 어 예? 어 예? 저 진짜 이제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고치고 오지 수리를 아 수비하지마 수량은 안 된대 수량은 안 된대 그냥 법사 옆에 가서 스킬 한번만 빼라 하하하 아 약간 버티기라도 했는데 이거 진짜 한 대만 맞으면 죽겠다 나왔습니다 야 일체 서론도 동시간 아니야? 어 맞아요 어? 야 그러면 이거하고 일체 서론 가자 네 알겠습니다 어 일체 서론을 가 다 로비 찍어 네 일체 서론 먹었지 먹었어 먹었어 아 흥정완 응 내가 바로 가볼게 아직 젠은 안 돼있을 거야 헵이 안 들어있어 1층 아직 안 떴다 1분간이 됐니? 나갔다 먹었어요 야 일체 그 뭐야 용암? 아 용암이 아니라 드워프랑 사막 나눠봐봐 그리고 이체 사막도 한 명 가 먹으면 말해줄게 나 이체에 드워프 혼자서 잡고 있다? 괜찮을 것 같아?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어 이거 18분 넘어서 나와요 일체 사막 나왔습니다! 사막 나왔습니다! 음악 칠게 일체 사막 일체 사막 컷 18분? 나왔다 이체 사막 혼자들이랑 좀 빅민이 혼자들이 우리 세명보다 쎈가 보네 좋은가 보다 일체 도어프 컷 18분 일체 도어프 이체 도어프 18분 적어라 일체 이체 도어프 둘 다 18분 이제 이체 용암에서 모이면 돼 용암 같이 가야 된다 이체 사막 같이 가줄게 나도 가는 중 이체 사막 거의 다 때렸어 40 이체 파티 만들어 으아 이체 파티 가자 날라가지 말고 이거 점프 되어있어 눈에 사장 엘리스트 만들어줘 파티 이 got 때리는 점 조용암 raise 이거 몇 분이지 용암? 위 qual% 이빨 아 가격된 가지 가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본데 어디 있는지 말해줘 얘네들 메인에 있다 야 그 돌산으로 오지 말고 무조건 아래로 와 평지에서 싸우게 얘네들 조인다 다 왔냐? 14명? 사연을 키워줘 아 야 나 하게 다해서 죽었다 하게 다해서 루시아 넣었어? 잠시만요 알레오코 또 스턴이야 저 죽었습니다 마빠 죽어? 야 죽었어? 야 나 죽었다 왜 다 살렸어? 응 스폰치 있나? 아 기다려봐 본데 상황 어때? 안 좋아 안 좋아 다 빼 다 빼 다 빼 손질 수 있으면 쳐 칠 수 있는 사람 쳐봐 히돌이 스타 죽여 히돌이 다 입고에서 모여서 같이 와 나 쟤 메모 보고 있을게 네 확인 나 이거 빠뽀 너무 소리 지났는데? 어 야 빠뽀 봐줘야 돼 나 아까 방금 영장이랑 빠뽀 봤는데 이거 본데 쪽에 좀 힘 좀 줘야 돼 같이 떨어져 같이 떨어져야 돼 이거 힘 주려면 날라가지마 방금 블랙워크 잡았는데 영장이 부활했다 참고 야 보스 떴다 지금 가자 날라가자 네 이러면은 비었어 어 오케이 무적전 안으로 있고 어 나이스 무적전 안으로 모여서 같이 밀어봐 아 혼자 있어 지금 저희 조금 늦어요 메인에 있다 와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얘들아 보스 피 얘네들아 얘네들아 루팅 응 무적전 아래 흥미언니 어디있어? 흥미언니 무적전 아래 무적전 아래 흥미언니 다 놓게 흥미언니 보고 있는 중 흥미언니 보고 있는 중 영장 1뱀 영장 1뱀 도경은 엘리스 사망 영장 죽나? 영장 돌사라네 영장 죽였다 영장 죽였어 나이스 바로 날아가죠 바로 바로 날아간 우리 인원들이 빰뽀 죽였어 네 고장중 고장중 얘네 3 두명 없다 피 30 부스피 아 얘네 지금 3 두명 없어 중앙으로 밀어내 중앙 가 봐봐 봐봐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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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뽀 못가요 지금 피가 없는 중 파뽀랑 영장 못오게 해보고 파뽀 못가는 중? 어 파뽀 못가는 중이야 응 모스피 20% 한 번 방해했음 파뽀 방해했음 파뽀 방해했음 무적전 밑에 킬러라인 컷 나 번들어 갔나? 야 이거 우리 모스피를 때릴 줄게 해봐 개박이 한번 꽂아 우리 무적전 아래 이거 다들 날라오고 이거 모스피를 때릴 줄게 안다 이거 꽂아 안해서 네 어 모스피 30 아 수맥주였고 지도리랑 키워보 날아가는 중 어 나 지금 밀어내자 세레사라도 지금 날아간다 가는 중 왼쪽으로 파뽀 죽였어 파뽀 나갔어 야 이거 보스 지금 야 살렸다 살렸다 영장에 살렸다 파뽀 와줄게 아래 궁프라인 들어갈게 도경은 왼쪽 파뽀 개피 파뽀 개피 파뽀 파뽀 나갔다 어 내가 죽일게 파뽀 죽었어 메인에 하나 있어요 메인에 전사하나 하계쪽이야 블레우크 하계쪽 메인에 먼저 다잡아라 이거 하계로 내려갔어 야 보스 트라이해 보스 트라이해 보스 트라이해 아 없다 야 갑바다 포스 오는게 나을 것 같은데 보스 트라이해 트라이해 보스 트라이해 트라이해 보스 트라이해 봐 보스 피 그 날아오네 보스 피 20 보스 피 20 또 날아온다 야 날아오는거 봐봐 영장이랑 보스 하자 보스 하자 보스 하자 보고 하자 savoir Dubui rik 바로 와야돼 바로 와야돼 나 중앙에서 죽었어 중앙에서 죽었어 보스 하계단 쪽 보스 하계단 쪽 죽었다 보스 죽는다 보스 하계단 보스 하계단 비벼야 돼 아 상계단 상계단 쏘리 아 까비까비 아 맞다 상계단 아 씨 바 하아 씨 바 사계를 왜 계속 하기로 하지 병신인가 스폰지쌤 스폰지발 확인 아 그냥 쓸걸 그랬다 야 아까 전에 그냥 보스 안치고 그냥 썰었어야 됐나 쟤네 장강 다 뿌시고 했어야 돼 왜냐면 쟤네 루팅이라가지고 용암은 그냥 엔더 진주로 나 오만 거 아니까 응 옷 안 할게 응 옷 안 할게 아 죽이고 했어야 됐나 아 그니까 외창을 씨려 외창이 정말 꽉 나가네 우리 30분 뒤에 룸버스 오케이 10시에 나오는거죠 10시 59분 59분 얼마게요? 딱 35분 오도 안 할게 이제 조용할게 진짜 안한다 아니 아니 진짜 안해 근데 진짜 안한다 아 진짜 안한다 구라 안치고 네 진짜 안한다 나 말했다 아니야 오도해 나 진짜 안한다 나 말했다 진짜로 아니야 오도해 아니야 뭐해야지 오도해 버블 반납하고 오도해 버블 반납하고 오도해 버블 반납 때문에 화이팅 나 진짜 오도 안한다 나 진짜 오도 안한다 어 근데 재밌다 응 재밌어 재밌게 때리면은 불레오키가 먹는다른 납작이야 응 단단하니깐 어? 사상술 좀 갔다 오겠습니다 네 학습할님하고 손님들 룸버스 리프만 알려주고 와도 돼요? 왜 하지? 아니 아니 안 알려줘요 쟤 쟤 쟤 쟤 것 해 사진 보내긴 했어요 확인이요 아 네 아까 확인했습니다 넵 아 야 티루야 아까부터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터지냐 이거? 우선 근데 저는 오늘 두 갠가밖에 안 터트려 먹었거든요 왜 이렇게 터지냐 슈발 화장실 좀 빠르게 갔다 오겠습니다 나도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디야 아 이거만 좀 여쭤볼게요 아 어떤 거요? 저희 룸버스방 들어갔을 때 뭐 9시, 3시, 12시 브리핑하는 게 미니맵 기준인가요? 아니면 입구 들어가서 기준인가요? 그냥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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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들어간 곳이 6시에요 입구가 6시 들어가는 곳이 6시? 알겠습니다 넵 근데 아까 부스 칠할 때 나 그때가 겹쳤어 필매 선생님이 룸버스에서 오더할 때 그래서 그래서 오? 그때 그건가? 했는데 미창이 났네 이거 터졌는데? 너무 아쉬운데 그거? 디아즈 왜 갑자기 왜 선기를 아니 녹음기를 아 딱 그런 포스 내려고 했는데 아 그쵸? 근데 그 포스 내려고 한 거 같은데 그 포스 딱 내려고 했는데 너무 피가 많았네? 너무 피가 많았네? 아니 근데 다 밀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뭐 그 피의 값만 알았으면은 솔직히 아 근데 룸버스면은 진짜 거의 버스트 할 수 있으면 버스트 하는데 용하면 근데 한 명만 살았어도 이 진주 때문에 못 잡는 거라가지고 아니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오는 룬 장강 다 부셔놔야 돼가지고 쟤네 수리하러 가게 아니 그 1파티 메인 파티 다 죽어가지고 했는데 안 할게 미안해 응 박보 형장 죽였을 때? 어 박보 형장 박보 형장 아니 근데 걔 날라온 거야 라가지고 블레워크 죽기 전에 이미 와있었어 블레워크 단청 둘 죽이고 알았어 안 할게 알았어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보습 보습 개만 하는데 근데 뭔가 1대1 구도에서는 첫 싸움이 제일 중요할 듯 맞아 이게 루팅 먹고 안 먹고 그게 거의서 갈려지는 거 같아 응 인지용 나 진짜 오드 안한다 이제 나 이제 조용히 한다 진심으로만 근데 그 보스 치는 것만 안하면 될 것 같은데 전투 같은 거는 해도 상관없긴 해 보스 하는 거는 판단은 판단이 쓰레기라 가지고 안 돼 상태로 뭐야지 볼 수 있어 싸운 각을 앞에서 봐주는 게 좋은데 어 네 전사 이거 전붕이 정신이 없다 정신이 왜요? 아니 뭐야 전붕이 바꿨는데 쟤네 도적 3명에서 저 때려요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미쳐놈들인가 봐 아니 근데 도적 3명이 원래 가가지고 막 정신없게 하려고 하는데 그 무시하고 딱 도깨비랑 싸우면은 칠 수가 없는데 근데 이 도깨비랑 싸울 때 빠뽀 무중 끊어야 된다 이거 어 빠뽀 0장 공속 공속이라 가지고 밀리언 속도가 너무 빠르다 우리가 음 오케이 빠뽀 0장 공속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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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장 공속돈 0장이랑 빠뽀 응 근데 내가 저번에 도깨비랑 대화하면서 느꼈거든 그냥 빠뽀을 두 번 죽이면 돼 맞아 채널 пой Anti 영장을 1포커씩 하는 거 보다 네 영짱이 채널이 141 넘어가지고 빠뽀 2번 죽이는 건 제압 번 죽인 것 같고 근데 영통 아니 그 뭐야 아프 죽이며 무조건 들어오던데 무조건 룰 어서 좋아서 그 썰고 그 포커싱처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죽여야 될게 또 바꾸라는 것을 공급이 얻이 다 들어가게 엉짱 존나 안되죠 마주 평상 이네요 승리 언니 많아 코어 강이지 4강인가? 저 왔어요 숙련이 5강이죠 마나코 아 마나코 5강 무야지 그럼 이거 마나코 남은 거 팔아도 되나요? 어 설마 설마 팀원이 또 바뀌진 않겠지? 에이 나갈 사람 없겠지? 예쁠까요? 자꾸 일어나면 딱 바뀌지 네 괜찮겠지? 아픈 사람 없지 우리 무섭다 진짜 아니 아픈 사람 없지? 건강하지? 쪼 쪼 쪼 오케이 그럼 팔아 예 뭐야 루시 왜 갑자기 떨궈지 같아 빙빙이랑 커플 그리즈 스킨 맞추냐고 주문했지 귀여워 귀여운데? 근데 우리 지금 다 이 옷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10분 남았대서 스킨 파일만 확인하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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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루시가 입은 거를 지금 우리가 다 입어야 될 거 같아 옷이 거짓해가지고 어 귀여워 언니야 귀엽지? 우와 귀엽다 잘 어울려 야 우리 우리 무적단 해체는 언제냐 빙빙이가 빙빙이가 아파서 나가는 날 바로 해체 아 아 아니 근데 빙빙이 뭐 뗐다 그러지 않았어? 목에 있는 거? 어? 목인가? 어 어 어 아 루시다 어 귀여워 우리 A 없는 거죠? 지금 응 A라 B라 어 일어서 봐봐 에이 앗 앗 루시 냄새 나 아야 야 아 루시 어쩐다 야 냄새 난다고 하면 어떡해 학살이 앞에서 잘 보여야 되는데 하하하하 루트하니 루시 스킨이 썩었어 썩었어 빙빙아 너랑 거풀어 입으려고 맞췄잖아 하하하하 나중에 파편 캐치 이거 같이 캐치 좋아 근데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여자애들이 애교가 존나 많아졌네 아 진짜 소녀가 됐어 그러게요 진짜 아니 뭐야 진짜 인정드릴까 제가 말을 하면 대꾸도 안 해주거든요 예? 예? 학살이는 아니 학살이는 말을 안 해도 왜나 수윙이한테 말 걸잖아요 애들이 추임새가 눌렀어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니 코소리 뭐이? 아니 지은이 남자 추위가 남자 추위인 줄 알았어요 나 진짜 베릭바지 흑수저 잠재 잊을 수 없다 진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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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한 거 하하 하하 우리도 사람이야 하하 하하 우리도 사람이야 하하 하하 어디 계세요? 아니 아니 아까 그걸로 섭섭하다 해가지고 아까 모아놨는데 탁차! 이봐 나 너 입에서 흑수저 잠재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빨갛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안 됐어 어 그리고 베릭바지가 세 개가 세 세셜커가 있는데 그냥 지그고 싶어 아니 근데 뭐야지 이게 그니까 학살리아마다 베릭바지 세셜컬을 쓰다고 한 게 아니었다니깐요? 저거 킵해놓고 그 이후에 파는 거 혹시 저밖에 한 사람 물어본 건데 아니 뭐야지 저 거의 뿡선 티켓 갖고 있는 거로 잠재돈 돌려줘 아니 근데 라로씨가 대가리가 존나 커졌나 슈발 그냥 아 며칠 전부터 존나 되잖아 그냥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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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가리가 존나 커졌네 이건 무슨 어 계속 꿍시렁꿍시렁거리 썼네 그냥 지기삐가 그냥 어 근데 뭐야지 어 한 두 달 했는데 좀 굵어지면 안 됩니까? 하하 하하 아니 쟤는 두 달 아니야 쟤는 아 그래요? 어 쟤는 무파 때부터 대가리가 존나 커 이만이가 되려고 하나 쟤가 하하 하하 뭐야지 저 별풍선 티켓 남은 걸로 잠재돈 돌려도 되겠습니까? 응 걸려 예 근데 뭐 뭐 뽑으려고? 아 저 갑옷이 433이라서 그것 좀 올리거나 아니 운세트 좀 올리거나 하려고요 저 하나만 보기 와 부럽다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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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나도 올려드려나 이거 보면 우린 사람도 아닐까 진짜 알아 야 너 오늘 많이 받지 않았어? 저요? 저요? 어 아니 근데 내일까지죠 내일 받기는 아니 54개를 많이 받지 않았어? 다 깠어요 아 그래? 좀 돌렸어요 있는 걸로 내일 큰 거 온다 진짜로 내일 왔으면 좋겠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내일 API 업데시인 건가? 응 API 업데 당연히 하지 않을까? 와 너무 좋겠다 그럼 그러면 내일 홀리나이트 풀리는 거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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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나이트 그건 아니지 홀리나이트 할 사람은 더 킵해야 돼요 그니까 그니까 깨방님은 아마 API 그걸 아예 안 깔 거야 아 홀리나이트 때문에 내일 안 한다고요? 내일 뭘 안 해요? 아니 액세 자체도 안 한다고 API 바라는 거 같은데? 어? 어 내일 API가 안 한다고요? 어? 어? 동지에 API에 뭐 액세서리 추가된 ط Kia일 수 있지 않았나? 아 그래요? 응? 어? 동전만 업데지고 API는 나중에 나오는 거lys endangered? 어 어 또 못 가요? 어 아닙니다 뭐야 이거 누나 땅님 공지사항에 9월 초 장신구 던전 오픈과 동시에 540 5400 마음 상자에서 귀걸이가 일정 확률로 등장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오 잘했다 잘했다 동시니 덕분이 동시피셜 똥년이의 하는 잘 봤다 잘 봤다 그 방송국 공지 누나 땅님 앞세 옵션 공지하는게 아니 근데 아 나 진짜 아니 마켓스 이거 아니었으면 지금 다크레인지 하고 있지 않아? 아니 아니 나 진짜로 아니 다크레인지 하고 있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나 운영자님들은 어쩔 수 없다는 마인드 아니 운영자님들은 왜냐면 당연히 섭외가 들어오는데 근데 근데? 아니 그냥 그냥 끝나고 하면 안 돼 아니 아프리카 그냥 끝나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나 이해를 못하겠어 진짜로 미친 녹음기 돌아간다 아니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로나스 아니 BJ들을 위한거라면 로나스 뭐 이거 2개월에서 3개월 한다고 했는데 2개월에 3개월 끝나고 나서 마켓사람 얼마나 좋아 가 가 가 가 아니 그리고 또 심지어 휴가 죽이 휴가 죽이 휴가 죽인데 또 미그 마켓스를 열었다니까 나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진짜 진수지 예 가 가 가 가 가 그거는 무야지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계속 혼자 맞아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희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진수지 아우 근데 무야지가 어제 우승했었으면은 아니 근데 여러분들 다섯 달여지라고 하는 난 아프리카 운영자님한테 말했어 일정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아니 170명이 지금 똑같은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말했는데 나는 맞죠 맞죠 운영자님들 쪽은 그 생각 아니었을까요 살짝 시즌1 감성으로 하는 줄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응 이렇게 이제 딥한 느낌을 몰랐었던 듯 뭘 뭐래 그냥 매크로 다 빼놓지 아예 봉진이 하아 진짜 사랑해 웃기만 해야지 이렇게 되지 혹시 상담사가 추임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아니 그 섭외할 땐 똑똑하면서 아니 이런 거는 왜 이럴 때는 갑자기 또 안 똑똑해지는지 모르겠어 아니 나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 응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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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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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아니 그리고 나 그거 한 게 그 뭐지? 아니 나 상호 상호랑 저 민교 서배살 듣고 나 깜짝 놀란 게 그거 설마 선박이 일임? 여러분들? 그렇다던데 아니 선박이 일 선박이 일 선박이 일 선박이 일 선박이 일 나한테도 섭외 전화 왔었는데 섭외 문자 카톡 왔었는데 응 혹시 거기에 철구 형 있었나요? 아니 이번에는 뭐 최군형 들어가 있길래 안 한다고 했는데 응 아 최군이랑은 가기 싫었던 건가요? 네 아 아 아 철구 오빠였으면 갔는데 어? 진짜 전남고웅이에요? 우와 전남고웅이 거긴데 그 여러분들 우주 그 뭐 센터 지은 거기 거기 전남고웅 거기 맨 아래 아니고 그 나라도 나라도 쪽인데 맞죠 여러분들 어 맞죠 응 응 따로 나로우 응 응 응 나로우가 아니라 그 섬 이름이 나라도인가? 어 그럴텐데 아니 어떻게 아냐면 거기가 우리 할머니 집이에요 음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 집인데 갑자기 뭐 우주 센터를 지은다고 집을 빼래 그냥 아 아니 그것도 갑자기 열받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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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집 빼셨나요? 아니 그게 이득인데라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 집 그 옛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나홀 나혼자 아 그 뭐야 그 있잖아 아니 나혼자 산다 말고 그 아 패밀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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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잖아 그 아니 그 유승호 어렸을 때 그 아 아 그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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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에 나오는 그런 딱 집이 할머니 우리 할머니 집인데 어 근데 그거 빼라 하더라고 할머니가 뭐 알겠다고 했지 어 초같이 어 맞아 아니 왜냐면 그거 빼고 문제가 아니라 이득이 아니라 그 고향을 잃는 거니까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고웅을 가는 거야? 와 고웅 개빡센데 그거 그거 내가 알고는 6시간인가 7시간 걸린걸 가는데 멸망전 기간에 가는 거라던데 아 멸망전 기간에 가는 거라던데 뭔 소리야 멸망전 대 기간에? 근데 거기에 상호형이랑 민규씨를 섭외했다고요? 아니 그렇게 하고 한 시간 뒤에 멸망전 봉지가 떴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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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10팀으로 그냥 바로 권선하는 거야? 아 5팀 5팀? 아 팀이 안 꾸려지는 이유가 챌린저가 없나? 그냥 다 없으면 군대 마크 뭐 다른 게임 이슈로 다 없으면 아 근데 챌린저들이 좀 군대 많이 가긴 했네 생각해보니까 그냥 진짜 딱 멸망해버렸네? 진짜 멸망전이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옛날 멸망전이랑 지금 멸망전이 아니라 이게 좀 다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말해서 BJ 입장에서 멸망전이 개이득이고 그 다음에 재밌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시청자도 많이 보고 이러면은 당연히 멸망전을 선택하거든 근데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BJ 입장에서 그 정도의 메리트가 없음 맞지 맞지 아니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롤 BJ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롤 BJ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어 왜냐면 스크림은 맨날 해야 되는데 스크림때 뭐 별풍선이 잘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청자가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승을 하더라도 우승 상급이 막 엄청 센 것도 아니라가지고 로라는 제비 하나로 하는 거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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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심지어 또 중요한 건 욕은 또 욕대로 ㅈㄴ 쳐먹어 맞지 맞지 아 맞아 아 맞아 이제 이제 이체 롬보스 준비하자 아 이체는 오다아이처럼 아니 저번에 봉준이 형 코치 했을 때 존나 웃긴 게 사람이 죽이려 하더라 봉준이 형은 아니 오군 분신술 한 번 잘못 썼다고 그냥 대역전이 돼있음 하하하하하하하하 존나 웃기던데 그거 근데 봉준이 형은 롤 하는 거 보면 진짜 지기삐고 싶 assume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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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다들 이체널 오세요 준비하고 네 그러니까 난 좀 아쉬운 게 이제 그거지 여러분들 이거 마켓스만 일정 관리를 좀 잘했으면 딱 로나 월드 딱 끝날 때쯤에 이제 멸망전이 딱 열리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멸망전도 흥하고 로나 월드 사람들도 좋고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아쉬운 거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아쉽지 딱 3 준비할 때 아니 왜냐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한 달 빨라왔다고 생각해보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이게 조금 아프리카 조금 아쉬운 게 부서마다 소통이 존나 안 되던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부서에서는 나를 섭외했는데 여기 부서에서는 또 나를 섭외하고 있어 어 그러니까 부서끼리 소통이 존나 안 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게 BJ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 아 여기 경쟁인가? 그럴 수 있겠네 경쟁인가? 실적 경쟁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부서마다 경쟁 맞지 않아요 근데? 어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지? 부서마다 다 다른데 이게 좀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뭐 악의적으로 이제 보라를 섭외를 했는데 뭐 한 시간대에 공지가 뜬 게 섭외 그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거 같은데요? 네 네 네 네 그런 거 같아 데이터가 다 들어가잖아요 아 그런가봐 아 그런가봐 어 그니까 부서 경쟁이 있는 거 같은데 음 우야지는 그래도 메이저라서 물어보지 다른 사람들은 강제로 카테고리 변경시킵니다 아니 근데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 정세계 썼잖아요 오 네 저 아니 그 뭐였더라? 그때 아 뭐 있었는데 갑자기 뭐 나 여행 테마로 돼 있는 거예요 난 여행을 한 적이 없는데 여행 테마가 돼 있는 낚시 갔을 때였나 낚시 갔는데 뭐 여행 테마가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 히트 때도 그랬나? 여러분들 히트 때 뭐였더라? 님들 보스방은 싫어? 네 가 있자 진주 던지게 룸보스는 보공 빠나요? 삐로 간다 삐로 응 보공 빠라 야 룸보스는 다 보공 빠라 네 와 야 싹 다 열 어 열세명 보공 빨아봐 네 네 네 나 보공 하나만 보공 원래 안 빨았어가지고 네 나 그럼 보공 들고 와야 되는데 들고 갈 거 없니? 옆에 바로 옆에 얘들아 이제 나 입 닫는 시간이니깐 그거 잘 해봐 아 아니 앞라인 싸움 각 그거는 말해줘야 돼 근데 복할 때만 말 안하면 완전 저랑 같은데 그러니까 뭐 칠 때만 어 알았어 응 꽉 나오면 말하세요 어 알았어 고마워 말해줘 말할게 네 룸던전 애기 들어오면 돼? 아니 어녀야 네? 아니야 왜요? 응? 응? 파티 생성 1 해봐 계속 해봐 왜요? 궁금해진다 응 해봐요 왜지 왜요? 어 알았어 닥칠게 어녀야 아니 닥 들어 아니 아니 우뚝이 나간 아 맞다 우뚝이 나간 이유가 내가 자른 거였지 우뚝이 나간 이유를 알았다라고 알라고 했는데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나가는 위중 아 근데 우리 싸울 때 좀 쉽게 쓸리더라 오늘 응 그래서 집중해서 하면 하자 그 메인 쪽을 메인 쪽을 가야돼 상대방 도적 많을 때 전사들 나 좀 봐주라 내가 근데 도적 따라가서 그래 응 가자 그러니까 아니 나 아까 보스 치는데 보스 하기라 해가지고 어? 보스 하기 보스 하기까지 끌고 갔다 보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프로게이머 차이인 거 같은데 그 정말 중요할 때 그 흥분될 때 있지 알지 그때 시야가 좁아져 그러니까 거의 그거 알지 다큐멘터리 보면 뱀 보면 그 갑자기 그 아 이제 먹이를 보면 이렇게 쭈욱 쪼갈아 들거든 응 응 나 중앙에서 힐 줘 네 은혜야 힐 좀 줘 고경원 꾸티뉴 파티 네 경비원이세요? 맛있다 응 이거 중앙에 있는 사람 이거 좀 잡아라 여기는 일체 뭐야 세라 아 나머지는 다 나갔어 찬이 영장 있었는데 잘한다 음 음 이거 그건가 보다 얘네들 전략이 1채널 하려고 하나 보다 1채널 빨리 쓰려고 하나 보다 이거 봉으로 그냥 진짜 개빡대 칼 빨리 놓고 네 1채널로 하자 네 네 네 어 수찬 오빠 들어왔다 수찬이만 그거 보나 보네 응 응 응 네 한 명이서 안 되겠네 저거 절대 안 되지 적중 22인가 맞췄다는 볶고기 아까 들어왔습니다 수찬이? 네 그래 맞자 수찬이 21인가 22인가 나 힐 줘 네 야 트아라 너 그 보스에 들어가 있어라 디스폰 없으니까 아 오케이 한 10시쯤 나 말해줄게요 네 디스폰 업데이트 된 거 맞지? 확실하지 뜨여 저번에 비술로 저번에 다 나갔는데 안 없어지던데 아 그래? 아 네 오케이 혼누나 저 입구에 더 싫어 그래 잡아라 이거 응 네 야 그냥 들어가 있잖아 어 야 얘네도 온다? 네 야 들어와 들어와 아 온다 오 이치의 상담 말이야 호호호호 확인 나 중앙에서 힐 주고 이씨 야 너 고치고 와라 저기 누구야 학사랑 고치고 와 네? 저요? 응 고치면서 해 이 룬은 이 룬은 피 23이라면 23이면 그렇게면 죽겠다 야 나 옥수수 수염빵 좀 줄래? 나 옥수수 수염빵 좀 줄래? 아 방금 낙탱 받았는데 반피 됐음 그러니까 23은 의미가 없어서 다이어트 쌀걸? 근데 러나 흑사리 이거 들어오겠나 쟤네 입구에서 데이 가고 있으면은 어 여기 아직 안 들어왔다 응 정찰해라 정찰병 나간다 나간다 보보보보보보로다 바꿔 우리 보보보보로다 바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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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많아요 일채널 해? 네 다 보보보봐 이봐 야 옥저보다 너 1에서 들어가는 거잖아 네 1에서 다 들어가면 다 들어가면 우리 2잖아 그냥 지기삐고싶네 그냥 그냥 감나무 느낌 나네 진짜 핵살기의 3자에 질감이가 좀 있긴 하네 저 따라가면 되나요? 너 수리했어? 아니요 수리하지 말고 업체만 해봐 아니요 가자 그 유일하게 안 터진 거 빼가지고 응 진짜 지기삐고싶다 뒷조차가는 중 어디쪽인데 걔네들 지금 A에서 애들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곧 무찬전 도착 오 무찬전하네 무찬전까지 알아? 아 연습했죠 이제 점프 연습까지 했어요 오 오 그래 나 있는 거 모른다 나 있는 거 모른다 오 얘 점프 타고 있어요 야 얘들아 그 1채널 만약에 우리가 이거 녹이고 갈 때 다 진주 들고 그거 알지 루트 먹이로 와야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 다 타고 날아가는 중 우리 같은 팀인 척 해야겠다 점프 때 잘 탄다 이거 무조건 우리가 빠를 거거든 칼 집중해서 빡으로 넣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갔나보다 그 들어오면서 어 파티 빠르게 열고 오케이 네 응 오빠 누구한테 갔는데 아 맞다 필메형 음 진주로 갈 때 근데 그 전사는 한 번에 섬 쪽으로 진주 던져서 가는게 더 빠르거든요 마지막에 그 올라가기 직전에? 아니아니요 처음부터 처음에 원래 그 위에 올라가서 진주 던져서 가잖아요 어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그 그 그 벽에서 그냥 섬 쪽으로 진주 던진 다음에 넘어가는게 더 빨라요 뭐야 깨박이형 방금 들어갔다 연습해봐야 될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은데 전사는 치아 하나 먹었고 네 제가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저 일단 들켰어요 보고있는거 지금 왜 자꾸 나 무섭게 쳐다봐 어 어 잡으러 온다 잡으러 온다 어 뭐야 저 낙땜으로 죽었어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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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폰을 잡았는데 다시 정착하러 가 다시 깻있러 가 나 때문에 죽은게 그 나중에 보스방 들어가여서 보스끼 체크해주면 영웅이다 어 진짜로 아 진짜 아니 뭐 인간 쓰레기새끼가 하고 뭐 이상한 새끼가 들어갔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어 엔더신 줄 알길래 당황해가지고 도망치다 야 나 힐링이 막내 아니에요 막내? 아 힐링들께? 아 제가 막내요? 공인현생이죠? 저 공공이요 공공 아 공공이구나 나 이제 1분내로 젠 확인 준비 보스 근처에 와 다들 힐링 계속 돌려줘 겟 셋 레디 오우 나 한 20%대 나갈게 나 보자 난 한 20%대 나가고 그 다음에 아니다 칼 다 모으자 그 루팅파 트아라 아마 들어갔을 때 혼전이면 무조건 루팅파 위주로 봐야 된다 블랙워크랑 영장 그 다음에 빠뽀 그 다음에 누구였지? 야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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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모아봐 루시야 나 1돌려줘 루시야 나 1돌려줘 루시야 잠모토 같이 때려주라 루시야 나 죽었다 루시야 아 땡큐 이거 1채널 너네 올 때도 진출치고 보다 너 입구쪽에 블랙워크 보이면 썰어야 돼 네 무조건 블랙워크가 루팅이야 저게 액맹이 좋아서 좀 느릴 듯? 부활했나? 어 부활했어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보스퓨 70 이거 C도 계속 잡아주세요 오케이 네 네 보스퓨 60 스펀지 모르니까 스폰도 훔쳐서 찍어 이거 보스표 50 보스 상대 반피 일체 상대도 오스피야? 오 안되겠는데 됐다 녹여보자 저기도 부부부가 있나? 다음피? 오 들켰다 사리 출발 무적이야 보스 피 40이에요 오스피 절반 오 죽겠다 절반 남았다 아직 절반이야? 오스피 30 우리 30퍼 절반 아니야 우리랑 네 오스피 20 빠르바 차라리 출발했냐? 아 출발했어 다들 지류 쓰고 와야돼 이거 나 입구에서부터 견디다 얘네 보스 피 15퍼 우리는 10 우리 10퍼 보스 피 5 오스피 나 스폰 찍을게 다 먹어라 제가 먹을게잉 얘네 찍어 오퍼 아 죽었고? 얘네 그냥 먹겠다 안 오는 게 나을 듯? 그래? 어 이뻐야 이뻐 오케이 오케이 어? 아 나 로비 찍어야 되는구나 아 늦었다 그럼 안 갈게요 응 각 안 나와 얘네 빠르다 저기 공속? 공속 그거 나가지고 빨랄 수도? 아 공속이라 그런가? 시아나 먹은 거 너무 없으니까 막았다 응 뭐 나왔어? 6개 나왔어? 5개요 룬성자 아 시바 운 안 좋네 그 5개랑 6개랑 랜덤이지? 랜덤이에요 랜덤 맞지 어허 음 빠르네 저기 이거 운동권이라고 얘기해 장강 상자에 넣어 놓을게 무강이랑 장강도 넣어놨어요 고무강 보장강 가자 어디냐? 보여줘봐 보여줘! 진짜 적중 안 떠도 되니까 치명상세가 안 떴으면 좋겠어 아 치상이요? 어 적중 안 떠도 돼 진짜 적중 안 떠도 돼 보여줘! 아 쏘리요? 어 체력 하나? 어? 아 씨발 이거는 서치선 트아렛네 아아 아 사명상세 트아렛다 이거 얘는 진짜 다.. 에메랄드 잘 키우는 거 말고 잘하는 거 같은데? 아 얜 도대체 뭐하는 새끼냐 진짜로 나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 진짜 얘 뭐할래? 아니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진짜로 아니 아닌데 에메랄드도 찍고 한 번 깔? 아 그냥 사람이 싫네 그냥 지기 삐고싶네 그냥 진짜로 아니 어떻게 치명상세가 4개가 나오지? 와 나도 5개 깔고싶네 그냥 진짜 아니 일본도 처음인데 아 야 우뚝이 데리고 와 이거만 깔아 그래 맨날 대박쓰다 야 우뚝이 용병 써 룬상자 용병 쓰라고 우리 룸보스 자문적이 아니네 아니 이 정도면 슈바에 사실상 디스폰 된 거네 그냥 지기 삐고싶네 그냥 진짜로 야 야 야 승리야 이거 체력 깔아 네 아 네메랄드도 펴는 거야 진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난 하나도 없어 아 그냥 학살이 줄걸 아 아 나 학살 주라고 할래 진짜 아 진짜 사치명상세 사치명상세 그냥 지기 삐고싶네 그냥 진짜 와 학살이 시키죠 그럼 바로 깔게요 꺼면 공유 안하고 상큼! 상큼!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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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상세 4개 뜬 이유 상급이 뜨기 위해서 치란하고 장 빠졌네 지금 치명상세가 2세트가 됐는데 그냥 지기 삐까 그냥 치명상세가 지금 2세트랑 12개가 됐네 그냥 지기 삐고싶네 그냥 치명상세 그냥 와 제 옆에 있었으면 죽빵부터 때렸다 그리고 실수로 치명상세 하나 깠는데 상큼 나오고 그냥 지기 삐고싶네 그냥 진짜로 치명상세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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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상급이 어디야 아 응 아 이거 공속 버릴까? 아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공속이야? 어 4,4,3,4,4,4 헐 4,4 근데 공속은 맞지? 일단 기기 맞지? 진짜 필요 없을 것 같지 진짜? 음 냅둬요 어때요? 그거 한방에 죽는 피한다는 몹 사냥할 때 끼고 가면은 쿨 줄어들어서 존나 빠릅니다 예를 들면 마력가루 아 아 아 거울이 마력가루 존나 빠르던데? 우와 좋은데? 우와 우와 근데 나 농부 잔슴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지 않아요? 그럼 비는 누가 캐껀데? 에? 아니요 그 부직업이요 그니까 비는 누가 캐꺼야 날 다 시키니까 안 하지 하하하하 그래 오늘 다 터뜨렸잖아 그러려고 너 시킨 거지 예? 아 근데 나 어차피 남는 시간이 없어 나 마력가루 캘 시간이 없어 여러분 사막불 필요해요 어 내가 갔다 올게 사막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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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가두다 주시면 한번 고무강 프라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네 몬스터에 핵이 없어서 지금 아니 고무강 하나 만든다고? 네 왜냐면 사막불도 두 개밖에 없고 마법 얼음도 세 개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 틀어요 아니 그러니까 고무강 하나 만들려고 지금 이 그러건다고? 사막불 하나만 있으면 하나 만들 수 있어서 말씀만 드리는 건데 근데 웬만큼 늘어났어 지금 아니 시간 남아서 아니 뭐라는 거야 지기삐고 싶네 그냥 니가 가서 니가 캐 사막불 이 멍청한 자식아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 에메랄드 기하는 지금 뭐야 그냥 그래 아 네 알겠습니다 내가 뭐 대량으로 트라이하는 줄 알았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영금이 오늘 첫날이다 아니 이번에 씨앱들 왜이래 도대체? 도대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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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빈 선배님 아 제가 첫날에 나 영금이에요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저 쓰레기 대본에 쓰레기 두 마리나 들어갔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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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적중 끼웠어요 도대체 이야 다 모여봐 빨리 네 뭐 우리? 이제 일 하자 제대로 일하자 이제 네 자식으로 뛰어야 trip participants 하하하하 아니 sk이랑 그 파편은 하하하하 어? 네? 적중 뭐 나왔어요? 네? 아 아까 뽑은 거 알았는데 아아 아니 츄위나 예? 말 한마디라도 걸어볼래 근데 그게 학습지 말고 온 거야 심지어 아아 아니 근데 언효야 네? 근데 나 너 캠을 진짜 며칠 만에 보는데 왜 이렇게 존나 심술보가 나있냐? 아니 진짜 심술보라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존나 심술보가 나있냐? 그냥 심술이 가득가득한데 그냥?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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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서 막 떠들어온다니까 지금? 아니 볼까? 심술보가 가득 어떻게든 하나 걸려라 마인드인데 눈빛이? 어떻게든 하나 걸려라 13명 다 까줄게 이런 마인드인데? 아니 나는 모르겠다고 그냥 표독스럽다니까 살 적어도 그냥? 저는 그거 억간은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억간은 안 하는데 아니 이게 이만희도 표독스러워졌던데 너도 같이 표독스러워진 것 같은데? 그래요? 어 그리고 뭔가 처먹으면서 그냥 뭐 먹지? 이거 아까 핀볼 탔던 레드 콤보 레드빙 레드빙 아니 아니야 볼까? 살이 좀 쪘는데? 야 빨리 앉아봐 가자 어디를 앉아요? 1번씩 4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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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씩 4번씩 4번씩 5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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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씩